이번에는 14비트 일반압축상태에서의 연속차량 테스트입니다. 약 70매 정도 가량의 저장을 하고 연속속도가 저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JPG 촬영에 비해서 연속속도의 저하수준은 초당 약 2프레임에서 3프레임까지 많이 떨어지지만 14비트 설정이고요. 12비트 RAW 설정에서는 보다 빠른 저장이 가능하고 디퍼스에서 새롭게 적용된 RAWS 사이즈에서는 월등히 더 빠른 JPG와 같은 수준의 고속연사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